소영아 오늘 기분이 좀 좋다 상쾌한 아침이다 왜냐면 구독자도 유지가 되고 좋아요가 하나 더 늘었다 5개 야 다 네 덕분이다 소영아 고맙다 어 이건 뭐예요 블랙베리 블랙베리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좀 따가게 그릇좀 찾아올다 먹으려고 되게 맛있다 이거 이거 슈퍼에 잘 안파는거야 금방 밥 먹었잖아 땡패스에서 뭐 딴다고 하노 그냥 사먹자 이거 한국 아줌마들한테 이거 이따 알려주잖아 다음달 되면 하나도 없을꺼야 아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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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